안녕하세요 블루라크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말 올 시즌 여자 배구 최강의 클럽을 가리는 CEV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CEV 챔피언스 리그는 축구의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개념인데요. CEV 세브라고도 하고요. 즉 유럽 배구 연맹이 주관하는 클럽 대회로 유럽 강 리그의 최정상 팀들이 참가해 매년 우승팀을 가립니다. 올 시즌도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쳐 두 팀이 최종 결승에 올라왔고 이번 주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결승전이 단판으로 펼쳐집니다. 지난번 티리케 리그 챔프전 프리뷰에 이어 최고의 빅매치 챔피언스 결승전 프리뷰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승전은 우리 시간으로 21일 0시 30분에 펼쳐집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심에 하는 건데요. 시간대는 좋지만 지난번 티리케 리그 챔프전은 유튜브 공식 라이브 무료 중계가 있었지만 이 경기는 유럽 배구연맹 유튜브 채널에서 유료로 중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무료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유럽 배구연맹 공식 유튜브 채널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결승에 오른 두 팀은 모두 티리케 리그 팀입니다. 지난 시즌 챔프 우승팀인 디펜딩 챔피언 바키프 방크가 또다시 결승에 올라왔고요. 상대팀은 이번 시즌 티리케 리그 정규리그 1위팀 액자시바씨입니다. 바키프 방크에는 바로 우리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세자르가 전력분석 코치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자르 한국에 오지 않고 현재 토리노에 있죠. 지금 사진 보시면 저기 뒤편에서 해맑게 웃고 있네요. 어제 세자르에 대한 비판 영상 올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말미에 링크가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키프 방크는 지난 시즌 챔스와 리그, 리그컵 등 트래블을 했고요. 최근 몇 년간 이탈리아의 이모코와 함께 유럽 최강의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은 리그에서는 2위를 하고 플롭에서 페넬이 바체에 패했고, 리그컵에서는 반대로 페넬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액자시바씨는 김연경이 2018년부터 두 시즌 동안 뛰었던 팀이죠. 이때 터키컵과 슈퍼컵에서 우승했고요. 하지만 김연경이 떠난 이후 몇 년 동안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면서 여자 배구 콩 라인의 대표주자인데요. 올 시즌도 정규리그에서 파죽의 26전 전승의 무패 기록으로 1위를 했지만, 챔프전에서 바퀴브 방크를 꺾고 올라온 페넬 바체에게 시리즈 전적 3연패 셔드아웃으로 무기력하게 물러나며, 또다시 액자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챔스만 남은 건데요. 이 두 팀의 대결은 세계 최고의 아포지 대결로도 또한 전세계 배구팬들로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액자시바씨에는 세르비아 출신의 티아나 보스코비치가 있고요. 바퀴프 방크에는 이탈리아 출신 파올라 에고누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이탈리아 이모코에서 뛰는 스웨덴 출신 이사벨 하크와 함께 세계 3대 아포지수로 불리고요. 또한 두 팀에는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액자에는 세르비아 출신 세계적 세터 마야 오그네노비치가 있고, 티리케 대표팀의 한대 발라딘, 심계 아퀴즈, 러시아의 표승주라는 별칭이 붙은 이리나 보론코바가 있습니다. 바퀴브에는 스파이크 폼이 너무나도 멋진 브라질의 가비를 필두로 미국 국대 미들블러커 치아카 오그보구, 티리케 국대 미들블러커이자, 네 지금 사진 속의 이미지죠. 미녀 선수로 유명한 제흐라 기네슈가 있고요. 양 팀 모두 엄청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두 팀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두 차례 맞붙어 모두 액자시바시가 이겼는데요. 하지만 결승전을 앞두고 해외 여자 배구 팬들과 도박사들은 바퀴프 방크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6대 4 정도로 바퀴브의 우세를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티리케의 리그는 펜네르 바체가 우승했고 컵 대회는 바퀴브 방크가 우승했고 챔스를 액자시바시가 우승한다면 티리케의 세 팀이 나란히 우승을 나눠가질 수 있는데요. 과연 액자시바시가 열세라는 평가 속에서 콩라인의 저주를 뚫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